자 오늘의 컨텐츠는 뽀현욱의 프로필 사진 촬영한 걸 지금부터 볼 건데 사진은 300장을 찍었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갠뱅진 표정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가 딱히 없네 아니 이게 다 똑같은 걸 왜 찍은 거야 현욱아 이게 무슨 웃음이야? 다 똑같이 웃고 있네 이씨 진짜 이 자식 이씨 자 계속 볼까요? 와 진짜 못생겼다 어 저거 뭐지? 뭐야 거기 뭐 있는데? 이거 왜 찍으셨어요? 배경이 주인공이네 이 친구 주인공이네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주인공 이 친구고요 사랑을 모자이크 해버리셨네요 포커스를 벽에다가 주시네 잘생겼는데? 병님 메이크업 잘 됐네 벽돌아트 밀렸네 되게 쓸쓸해 보이긴 하네요 이거 약간 예술 사진 같은 느낌인데 자 다음 이것도 잘 나왔네 보여 놓고 피부 좋은 거 보소 자 넘어갈게요 와 손가락이 마치 노을같이 됐어 어 뭐 보여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마치 노을과 같아요 어허 이게 여기 여기 노을 배경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약간 노을 같은 느낌 어 여기 사진 잘 나왔는데 약간 목 빠진 거 같고 좋은데? 어 사진 좋아요 어? 하하하하 목 빠졌다 들어간 건가요? 어... 거북인가?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어... 이게 왜 이렇게 찍혔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자 고개 이쪽으로 자 고개 저쪽으로 자 눈 눈만 이쪽으로 하하하하 아니야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게 자 고개 저쪽으로 돌려보세요 자 눈만 눈만 이쪽 보세요 하하하하 이제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어... 하하하하 자 밑에 보세요 해서 찍은 거야 왜지? 밑에 보세요 하하하하 아니 이 친구 잘하네 이 친구 모델이네 눈만 돌리네 아주 어 눈만 돌려 다른 걸 안 돌리고 하하하하 전체 차렷! 열중 샷! 어 약간 요때 전체 차렷 같은 전체 차렷! 하하하하 쭈웅 샷! 하하하하 약간 너무 똑바로 서있는데? 어... 와 근데 진짜 코 진짜 잘했다 나 와... 이거 내꺼... 이게 내꺼 아니고 이게... 어... 와... 이거 여기 진짜 잘했다 그치? 코 진짜 잘했다 약간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같은 사진을 찍었네 하하... 하하... 야이씨... 필름 아까워라 하하하하하하 그는 생각한다... 골똘이... 날라라라라라라 날라라라라라라 날라 나 날라라라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어... 하하... 아이고 진짜 떠는... 우... 차에othes 못 찍겠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기없다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뽀얀옥을 표현해주는 사진이죠. 귀여워. 이거 귀엽다. 우와 이거 느낌 오지는데? 이게 진짜 잘 나왔다. 이것도 픽한거고. 아저씨 턱살이 있으니까는 무슨 사각 턱으로 보이잖아. 턱살 때문에 밑으로 하면 안되다. 이것도 잘나왔다 그쵸? 잘나온 사진이 많네. 잘나온 사진이 많은데? 이거 픽하는거 같아도 좋다 그치? 신비로운 세상 저편에서 눈에 졸림 오지게 보여. 이러고 있네요. 겨우 참고 있는게 보이죠 그쵸? 아빠와 아들. 아빠 나한테 왜그래? 저기 사진 찍잖아 자식아. 여보. 이렇게 봐주세요. 이리와. 이렇게 봐주세요. 아들! 한글자막 by 한효정